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여기 지역 우리가 로마제국 복원을 위해서 샤트를 먹으면 되는데 지금 레지드가 동맹이 좀 그지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누구 갈리는데 뭐야 아 너냐? 예로살렘에서 성지에서 쉬고 있어 됐고 코어 바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러시아 오는데 굳이 걔네들 마이 프렌즈 불러 필요 없어요 저 혼자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기 때문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봐 빨리 알렉산드리아 공성을 이렇게 하는 거야 애송아 일단 이렇게만 먹고 그 다음에 비이슬람 지역 아니 이슬람 지역 그만 때리고 어떻게든 이제 때려야 되거든요 얘네들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 우리의 우수한 페르시아 따위의 우리랑 클라스가 새끼 페르시아 따위가 사기가 페르시아 따위가 좀 아프다 페르시아 지금 뭐라고 기분이 썩 좋지 않네요 페르시아 이렇게 죽어야지 새끼가 지금 유럽에서 지금 1인자인 지금 거의 세계에서 1인자인 내가 지금 왔는데 지금 좀 나댄다 만리 동맥만 파기하면 될 것 같아요 만리가 멀리 서있고 땅도 졸라 크거든요 이 새끼 315 그래가지고 점수가 놀라 만리 동맥만 파기시켜주면 괜찮을 것 같다 이 새끼 됐죠? 알바리에 휴전 99년 휴전 5년으로 바뀌었네 휴전 한번 한 다음에 또 한번 하면 휴전 그냥 그걸로 되네 뭐야 이거 뭐니? 형님 싸우는데 새끼가 어디 페르시아 따위가 지금 너 페르시아 왕조 뭐야 너 새끼야 설마 너 그 뭐지? 페르시아 그 초대 왕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페르시아 초대 왕조가 그 다섯 글자인데 생각이 안 나네 응 아니야 응 그거 아니야 짬르시아네 짬르시아 베르시아 베르시아 맘루크 뒤질래? 선 넘지 마라 루크야 베르시아야 너 저 휴전 얼마 안 남았다 어 어 아프리카 건들면 너 죽일 수가 있어요 내가 진짜 프랑스 안 웃고 새끼 뒤졌다 응 프랑스가 지기 전쟁 오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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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 퀘벡 퀘벡은 뭐다? 어 미쳐 잠깐만 야 이거 진짜 신대륙 이제 봤는데 뭐야 이거? 와 에반데 왜 씨 고증 고증 졸라 아닌데 이거? 야 고증 아닌데 이거 여긴 영국이 처먹고 여기는 프랑스가 먹고 여기는 여기도 프랑스가 먹고 여기는 스페인이 먹고 영국이 멕시코 지역 그냥 거의 뭐였더라? 다 가져갔네 그리고 포르투갈이 카리바스 가져갔네 아우 진짜 네르란드 콜롬비아 가져오고 스페인 브라질 가져오고 완전 다 반대로 갔네 새끼들 아 진짜 신대륙 에반데 내놔 새끼야 뒤지고 싶지 않으면 카시안 됐구요 카시안 됐구요 카시안 됐구요 다운비인 새끼야 프랑스 드마날든 스피릿 코 Istanbul 꺼져봐 형 이제 여기 아랍 철수한다 아랍 아랍지역 철수하고 아랍지역 철수하고 나는 호베이저 개발두고 32네 미친 어쨌든 아랍지역 철수하고 나는 이제 아랍지역 8만만 놔둬 8만만 놔두고 돼 이제 다 유럽으로 끌고 가고 시리아 분리주의자 46년대 유럽이 메일이다 이제 내가 속화될래? 시름 말고 새끼야 감히 대알반이야 지금 쌍두 쌍두독소리에 속우기 되게 싫으면 뒤져야지 응 어디씨 지금 내가 감히 지금 관대한 지금 제안을 했는데 그걸 무시해? 그럼 뒤져야지 응 군사령 개발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3만 나오나? 보급 환기가 좀 6만 4만 5만 3만 하 진짜 애매모하다 5만까지 확 대빵 늘릴 수 있거든요 군대수 이거 늘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늘려도 30% 30% 우리가 전세계 수입의 몇 퍼센트? 라고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전세계 수입의 2인자 네덜란드 네덜란드 새끼 지금 아 이 새끼 툴립 장사하냐 이 새끼 아 진짜 네덜란드 툴립 장사하냐 너 아 이 새끼 툴립 장사하네 이 새끼 쪼개야 쪼개나야겠다 나중에 기다려봐 야 이렇게 맘루크 전쟁 제대로 못하겠죠 베네치아 손 떼라 뒤지고 싶지 않으면 그 손버가지 부러뜨리기 전에 아프리카 아프리카 알바니아 알바니아 땅인거 모르냐 이 새끼야 지가 뭐라고 지금 욕이 처먹고 있어 이 새끼가 뒤지려고 더 이상 늘릴까 34 근데 바이칸지역 빼고는 개발도 나쁘지 않거든요 아이 씨 근데 확대폭 늘려도 좋을 거 같긴 한데 외교 집중 614 어허 이거 주도 못 만들고 적당 이정도만 올려주도록 하고 아 상인새끼들 역겹네 6년? 베네치아 먹고 들어가자 아르메니블리주이자 아프리카 내륙은 얘 하나로 충분해 모스 개발 45 유럽 쓸어버릴 수 있어요 조심합시다 유럽불바다 가능합니다 나 혼자서 유럽불바다 지휘관님 행정의회 장군 땅 하나 얹어줄까? 됐다 강려주고 군사력 받고 시민 줄 때가 어디를 줄까 코소보만 안주면 돼 코소보가 금강이라서 코소보만 안주면 상관없다 어디를 주던 40 찍어주고 제도 강료 기부급 외교력 고소 아 이런거면 내가 그냥 뽑고 말지 아 내가 뽑고 말지 아 진짜 나 참 꼬라지 보소 꼬라지 보소 아 너와 함께 걷고 싶다 이 불바다를 너와 함께 걷고 싶어 어 기사단 뒤졌어 개농새끼 너 뒤졌다 이 새끼야 강제 추방 간다 너 이 씨 베네치아 불바다 잠깐만요 기사단이 41 복맹 누구 있어 프랑스 베네치아야 41일 먹을 수 있잖아 베네치아 불바다 베네치아 불바다 공성일 너와 함께 불바다를 걷고 싶어 뒤졌어 뒤졌어 이게 전쟁이다 이게 전략이고 미신 때우고요 어허 군사력 왜 이렇게 남아두냐 군사력 한 달에 얼마 벌려 도대체 이제 어우 진짜 어우 진짜 어우 진짜 어우 진짜 폴란드분압 어우 폴란드분압 어쨌든 군사 7밖에 안 벌리는데 왜 이렇게 넘쳐나냐 재무관 인플레이션 좋은가 돌아가셨네요 성인능력 불만도 좋은가 딱 봐도 여기 시리아 쪽 카라콘 있네요 어 혹시 뭐 터질거면 한꺼번에 터지고 한꺼번에 터졌네 샹 러시아 보헤미아 하 샹놈은 새끼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하 니가 알아서 해라 진짜 레알루 하 이런 듣보자 전쟁 나 부르지 마 새끼야 아마추어처럼 하 진짜 전쟁 하루이틀 하세요 어 말라카 전쟁 어우 미친놈들 동인도 먹으라네 동인도는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부리지 않네 새끼들 기사나 먹어야 되는데 아 아 젠플랭 켈르테 아이씨 저 개놈의 새끼들 진짜 아 올려보네 군들 그냥 싹 다 아 스페인 됐어 아 러시아 새끼 졸라 짜증나네 새끼 진짜 전쟁도 졸도 못하면서 시 시가 뭐 전쟁은 좀 아는줄 알아 새끼가 아 진짜 전쟁에 지우자도 못 오르면서 새끼들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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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인새끼가 제노바 무늉롯에 돈 좀 벌리냐 크레타로 망명같네 뭐야 이거 요한 프리드 렐브 이거 어 나이스 도자기하게 떡 낳겠다 도자기로 돈 좀 번 새끼들 아주 울겠어 울겠어 한구가 여깄지 로드호스 안텔리아만이니까 아이씨 행정 700이라 졸라 비싸 아 졸라 비싸 간까지 뽑아먹고 30일 40일 야 빠질래 나 빠질래 1700년대 2년뒤에 되네요 따코 되려나? 따코는 되네요 코스트는 되네 다행이다 베네치아 먹어야돼? 베네치아 먹어야되네 아흠 코스트 싸고요 달달한데? 비에나 먹으러 가자 아이씨 어 과학권 좋지 딱히 쓸만한게 없냐? 아우 진짜 아 이탈리아 여기 조그만한 국가 어떻게 다 제거하냐? 귀찮게 아 아이씨 크레타 안 먹었다 아 진짜 한 번 전쟁 또 걸어야되네 아 크레타라 안 먹었네 아 아 아 아 러시아 인내전수 미쳤다 야 제국 해체 안되냐? 해체 좀 되지 씨 아 아 뭐 크레타만 먹으면 뭐 금방 먹으니까 괜찮긴 하겠다 괜찮긴 한데 귀찮은거 뿐이지 단지 아 아프리카 본부 군대 하나 더 뽑을까? 외국 채무 대납 누구? 아휴 아랍새끼들이네 계몽주의 키프로스 가져옵시다 이번 기회에 아! 왕 죽었다 이씨 알렉산드레 키프로스 가져오고 요식적으로 열심히 진출하자 이씨 스웨덴 러시아 러시아 상대로 이길 자신 있는데 도구인이라마 해주신다며 이탈리아 코어 금방 박히고 공성한 다음에 요기 이렇게 가져올까? 이렇게 먹을까? 요쪽 해안가 쪽으로 먹읍시다 계속 코어 박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찍도록 하구요 아무리 요기 코어 비용이 싸다 해도 코어는 박아야지 프랑스님 눈 감아주고 있으시나요? 어 32 다음은 스페인 너야 어 미카엘의 성화 날라갔네요 나중에 필요할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쟁 상대가 저한테 조금 위협적이다 생각하는 국가들 상대로 미카엘의 성화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자파인 말라카 전쟁 아주 글로벌하게 하는데 전쟁 졸라 글로벌하게 한다 말라카 뭐야 저거 말라카 인도네시아 아다 라주와란 아다 라주와란 아다 라주와란 설마 뭐 새끼 설마 저기 잔지발을 무릉 넣어도 독점하라는 새끼가 진짜? 저 새끼가 무슨 생각을 하는건지 모르겠다 좀 예쁘게 이렇게 가져옵시다 키프로스 탈환하고 크레타 가져왔어야 되는데 크레타를 못 가져왔네 진짜 보헤미안 더이상 새끼가 갑자기 왜그래 미쳤나? 얘가 잘못 쳐먹었나? 저 새끼 뭐야 뜬금없이? 저 새끼 뭐야 뜬금없이? 저 새끼 뭐지? 졸라 뜬금없는데 일단 프랑스 스페인 동맹 유지하고 뭐야 갑자기 뜬금없이 지갑하게 하고 있어 지금 뭐 되는 줄 알아요 생산지는데 아 시간 졸라 타이트하다 이거 메인 포인트만 딱딱딱 이렇게 먹어야겠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포인트가 이건데 아 진짜 덜겠네 엄청 달려야겠다 A광역장 신경 안쓰고 확장해야겠다 여기서 숨어 있었네요 점수 내놔 새끼야 튜닐스 마 땡크로 몰아버리겠어 밀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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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용 졸라 비싸잖아 튜닐스 스페인 먹이자 아니 스페인 튜닐스 아니 튜닐스 스페인 때려서 먹이자 어허 진짜 할게 너무 많다 어 프랑스 대출이 5300이네 프랑스가 힘을 못쓰는데 프랑스가 힘을 못쓰네요 3짜리 쓰자 이왕 쓰는거 3짜리 정도 써줘야지 알바니아 64 맘루크 이길 수 있을거에요 충분히 저정도면 신학자 포인트가 오다 깜짝놀랬죠 방금 크기 보고 폴을 빨리 박아야 되기 때문에 튜닐스 그 그러면 영국 동맹 갈 수 있겠다 라이벌이 스페인 프랑스지 교황용 뭐요? 아 군대에서 늘려야 되는데 군대에서 늘리는게 시급한데 성대능 연간 인플레이션 금방 투자하기 지금 너무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행위고 튜닐스 소풍하게 군대 튜닐스 옆에 놓고 스페인 동맹 파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자파이 때리고 있는 미개안 스페인 아리오스 아 같은 왕조 꺼져 호무루즈 광신동 뭐야 호무루즈가 왜 저기서 왜 터져 스페인이랑 이탈리아 담그고 정리할 때 동안 프랑스 일단 굳건하게 잡고 대형제국 하트 나의 정치적 기반을 지지해도 해줄 몇 명이 필요해 내가 흔들리지 않게 프랑스 대형제국 스페인 정도면 되겠다 아 러시아도 잡으면 좋은데 저 새끼가 갑자기 스웨덴 스웨덴 무너졌어 네덜란드 그래 네덜란드 잡자 굳이 지금 이 새끼 이 새끼 3명은 때릴 필요 없어요 대형제국 프랑스 네덜란드 3국은 지금 때릴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 스페인부터 일단 미리 미리 담보자 어 미안하다 티니스야 형이 그러고 싶어서 널 때리는거 아닌지 알지? 너 살려 사람새끼 만들어주고 형 그러고 사람새끼 만들어주려고 내가 이러는거지 어 니가 싫어서 그러는게 아니란다 어 이해해주길 바래 어 됐고 모로코도 소쿠가 됐었으면 됐는데 내가 먹으러 갔는데 얘 합병 합병 시간 돼요 합병 시간 되고 저희가 외교 경제 외교 찍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장군이 달려있어야 되는데 뭐 나 세니까 괜찮아요 와 밀수꾼 야 밀수를 뭐 마약 밀수하냐 쟤 야 뭐 밀수 클라스가 보소 클라스 보소 와 미쳤다 야 뭐 뭐 마약 밀수하는줄 알았네 네덜란드 대형제국 마루아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스페인 힘 못쓰고 있어 지금 스페인이 지금 뭐였더라 의외로 약해 생각보다 아 아 위장교로 내만대 아 괜찮아 어차피 관계도 넘쳐나니까 불쌍하니까 그 뭐였더라 살려는 드리고 왕식으로 해 드릴게 이 새끼야 하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 이거 또 이거 또 위장결혼 당했다 이거 하 이거면 돼 나는 I just need 바살라이즈 유 어쨌든 일단 유로파이브 슬리스 알바니아 플레이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은 시간 백 십오년 제가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를 먹을 수 있을지 아니면 스페인 가요 먹고 그냥 무너질지 일단 계속 플레이하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